자 시작! 시작합니다. 어제 가든 고생 끝에 오리지널 프로듀스 캠페인 10편 마무리가 됐죠. 태사달의 희생으로 저그의 초월체를 해주는 마지막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브루드워 테란 캠페인부터 시작을 할까 해요. 일단은 오리지널 캠페인은 프로듀스 거밖에 없었고요. 브루드워 캠페인도 전부 있는 건 테란 밖에 없네요. 전부인지를 모르겠는데 6편까지 있어서. 일단 테란 텐 캠페인 시작하도록 하죠. 갑시다. 스토리 이어지겠죠? 지구의 주둔에 있는 무장세력 지구연합 코프롤로 구역의 테란과 두 외계 세력 간의 전쟁이 대유되고 있을 때 그 상황을 견제하기 위해 제압하기 위해 황제 맹크스를 생포, 저그 통제, 플러스 군대 철수 목적으로 삼고 원정함대를 출격시켰다. 제라드 듀갈 제독이 이끄는 유이디 원정함대는 대원들을 지구에서부터 코프롤로 구역의 침페인까지의 시간동안 정지장에서 동명한 채로 기나긴 여행을 떠났고 마침내 코프롤로 자취령 지배하에 브락시스 행성에 도착했다. 아, 기억날라 그래. 저 이거 있잖아요. 브루드워, 제가 스타원 중에서 유일하게 앞부분만 살짝 해본 게 아마 이걸 거예요. PC방에서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전용 업그레이션, 아, 저번 오리지널 사람이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90편에서 나이도 조정이 생기면서 컨텐츠가 생겼는데 이번에 새로운 게 이렇게 다 추가가 되나 봐요. 한번 살펴보죠. 뉴 238 탄환, 사거리가 플러스 1이 되며 중갑 데미지가 이만큼 증가합니다. 전투방패, 체력이 15 늘어납니다. 저는 공격력으로 할 겁니다. 공격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죠. 난이도는 어렵게 하죠. 핸디캡 50% 조정돼. 지금 내도 극강합니다. 무단히 깰 수 있고 통상적인 난이도입니다. 스타크래프 2에서는 1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2에서는 에너지 조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래프트 3에서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때부터 추가가 된 걸로 들었는데 어려움으로 가도록 하죠. 어려워봤자 뭐... 3단계 어 다르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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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도 막 들어서 옮겨줬잖아요 그치 어 좋은데 함부로 가면 안되겠다 좀 모아서 가야겠다 해병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있으니까 하염찬 찍지 않겠습니다 해병이 강화되어있는 해병이기 때문에 함부로 가면 안되겠지 이것도 프로토스 캠페인 제작자 개작한 사람이 약간 일단 플레이타임이 일어내면 촉반부분에 원래 캠페인을 맞춰서 만들었나봐요 초반에 좀 쎄 모으겠습니다 바로바로 가지 말고 모아서 출발하도록 하죠 음 옛날에 제가 스타트 레더를 방송으로 처음 한게 테란이거든요 자유의 날개 하면서 원래 식사를 모르니까 제가 캠페인을 한 공격을 했는데 도저히 못 이기겠어서 치즈러쉬로 막 이겼거든요 치즈러쉬 할 때까지 너무 못 이겨서 치즈러쉬로 막 그때 플스너까지 찍고 다시 캠페인하러 갔죠 바늘 깨고 응심하고 공기면서 적으로 공기 125 왜 이렇게 쓰냐. 125 탱크가 튼튼해서 몸빵시켜주면 되겠다. 사고자 얼마야 돼, 7 2년 6, 9 기사 초에 맞춰서 육시 나오나봐요. 메딕도 없고. 가스는 대체 어딨는 거야. 탱크 진짜 세다. 그 강력하신 탱크님께서 맞추는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올리자. 1, 1업만 될라나? 1패라서? 가스가 없는데? 좀 멀리 가있나 보다. 확실하겠지. 조박힘을 또 보냈기 때문에. 스카이림에서. 공방업. 아 진짜 1, 1업밖에 안 되네. 근데 벙커 업그레이드가 있네요. 요즘 많구나. 브루드워 1 미션입니다. 1, 2, 2, 1. 벙커 되게 세겠다. 마린 공립이 올라가서. 벙커 업그레이라면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다행인 것 같아. 가! 예, 빨리 빨리 벙커 지자. 벙커 지어 벙커 지어. 하나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강해져서. 앱 연이. 이거 올리고. 미사일 행성에서. 극지 방어기. 벙커 공간이랑. 방어력 업그레이라면 되겠다. 가스가 없다. 가스키로 가자. 자, 빨리 올라가. 해병만호 뜯을 수 있겠지. 자원이 얼마나 있으려나? 그렇게 많진 않네. 내가 어떻게 쓴 지 있겠지. 가스를 먹으면 돼. 방군 세력. 여긴가 본데. 일단 올리고. 이게 전에 오리지널 캠페인. 아! 만드신 분이 맞는 거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든 게 되게 재밌어서. 저기도 있냐? 계속 나무자. 쫄린다. 나 뭔 짓을 한 거지? 뭔 짓을 한 거지? 아! 뭔 짓을 한 거지? 못 본 걸로. 아, 착각했어. 좀, 좀 가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혼자 다 막아주더라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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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못 막아. 가자! 어... 안 되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직 셋 있어. 아직 셋 있어. 그치. 야, 쎄다. 왜 이러냐? 너무 오래 쉬고 왔나? 이거까지 만들어줘. 벙커도 좀 만들게. 너는 벙커도 만들긴. 1, 1업 됐기 때문에? 약간 더 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가. 아,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빨리 오냐? 가야겠는데? 돌아가야겠는걸? 1, 2, 2, 2. 오, 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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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잠깐만. 야, 잠깐만, 잠깐만! 오, 잠깐만, 잠깐만. 1분 가야되나? 1분, 1분만큼은 내 자존심이야. 나 보내고 싶지 않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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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여 우리야 지게로 모시는 중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어 잘했어 어 잘했어 어 어차피 돈도 없는데 뭐 잘 적절했어 인구수도 비우고 그래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고 아 야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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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다시 억다리도 오시 보네 빨리 모아서 가자 한 번에 이건 좀 남는데 탱크 풀어 가서 나 죽인다 가자 쟤 속도가 좀 안 맞네 좋아 데미지 몇이냐 좀 쎈 거 같다 아니군요 집사네요 응 일단은 주주주주우이쿠 고 그치 잠깐만 그치 자 잠시만요 윙골, 윙골 몸빵 좋아 죽아 죽아 일단 한 번 막고 탱크를 깨러 가야겠다 탱크를 깨끗하게 왜 이렇게 다 필요할까? 뭐, 이 자인데? 하나 더 하지 않네 왜 안와? 윙골 안와 왜 윙골 왜 안와? 야 빨리 와 왜 안와? 아싸, 싹박하네 안 올 거야? 온다, 온다, 온다 저거에서 아니, 계속 마린 4, 5마리 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내가 공항에 와버렸잖아 예, 가자 빨리 빨리 풀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건가? 가자 그렇지 넌 응 왜 인간 시민이 왜 죽이냐? 삼일을 두 란 깨끗한 사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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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렉스의 스쿠프가 좋은 녀석이네 아, 적은 모습밖에 안 봐, 당연히 아는 건가요? Because my men and I have sworn to fight against the Dominion and its Emperor Seeing as how your forces have been laying into this Dominion base, I figured we were on the same side I see. How exactly do you propose to be a service to us? Well, I possess intimate knowledge of the surrounding area I can show you an alternate route that leads to the rear of the main Dominion base Very well, Lieutenant. You and your men, the first colonial conscripts of the United Earth Direct of it Captain, Lieutenant is given our full cooperation. We shall see if he's worth the effort. Good. How about that? 1, 1, 1, where are you going? Ah, go to 1? What's wrong? There's nothing. They don't even know. There's nothing. There's nothing, it's no matter. They're not dead, they're not dead. So, there's nothing. There's nothing, it's no matter. That's a superman? Did the blind guy go to come to their enemies? 일로 이제 오는 거야 뭐야 여기다가 세워놓자 그리고 왠지 불안하니까 지금 올 줄 알았어 올 줄 알았지 내려가서 방어할 준비하고 다 같이 가 여기 올라가고 이제 파란색 되나 본데 네 명소들이 저걸로 본 거는 검은색이고 이걸로 보면 파란색 주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제 무슨 소리가 못했죠 빨리 캐 아 내 인구수 16 보일 것 같다 아니야 아니야 걸어서 오는구나 걸어서 오는 길이 있구나 아 몰랐지 야 걸어서 오는 길이 있네 하염차가 막아줄 거야 깨버려 가스 캐자 무한 대기 중 뭔 일 있어여 좋아요 아래에 영 설명드리자면 Rx의 스토커버 지구에서 온 군대로 맹크스를 때려잡으러 온 거다 아 그래요? 맹크스 부하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생긴 거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가는 상황 아닙니까? 자 여기서 알바가 높고 여긴 볼 필요가 없는 거야 내려가서 적응게 간설러벌 준비 완료 간설러벌 준비 완료 간설러벌 준비 완료 간설러벌 준비 완료 가봐 어우 이거 위험하네 이번엔 야스 여기 지원이 필요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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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뭐야 왜요 뭐야 아 저기도 길이 있네 아 저기도 길이 있네 플라즈마 아피탈 던집니다 대상적 윤린 세게 피해를 주고 피해를 주고 피해를 주고 피해를 주고 에너지 오오오 그래요?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얘 죽으면 당연히 끝나겠죠? 쏘지진 않지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이게 대상 자리가 안나오는 계속하세요 간설러벌 준비 완료 여기서 이걸로 뽑아보자 일로 안 오네 저기 아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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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너가 은신이 되니까 가서 보고 와 아 가는데 뭐 한방에 무슨 죽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간설러벌 준비 완료 안고 저런 일은 아예 없나 보다 데미지 몇이냐 데미지 별로 안 쓰네 방어리가 굉장히 높네요 3이나 되네요 mês offenders 보이니? 오 야야야야야야야 그런 거 있으면 있다고 크흐 그런 거 있으면 있다고 아이고 규란 이리와 잠깐만, 너무 많은 거 아닌데? 깨 깨 깨 아 이거 온통지에서 지랄이야 올라가 살았습니다 아주 모자 일꾼 너무 많이 뽑았나봐 빨리 공격 준비를 합시다 일단은 저기가 그래도 어, 체력 회복이 있네 얘가 체력이 되네 체력을 회복하면 아, 회복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마나는 아까우니까 빼주고요 아, 은신을 풀라고 자 난 탱크를 잘 못쓰겠더라고요 난 탱크를 잘 못쓰겠더라고요 변신하는 거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요 모르니까 조금 두자 자 파랑색과 검은색에 알맞은 조합 검은색이 얘가 검은색으로 나오나본데 검은색으로 보다 약간 갈색? 그런 느낌 네 아 어? 아, 형 나 sab 벙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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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면 충분히 하겠지 탱크, 아머리가 필요할라나? 어차피 얘네가 못방하고, 대비 쎄니까 괜찮겠지만 이 병사로 잡을 수 있느냐인데, 듀란 가봐 내 생각에 회복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응이 될 것 같거든요 탱크, 탱크 둘에 탱크, 탱크 둘? 탱크 둘에 이거였죠? 토를 일단 죽이자 토를 쎄니까 잠깐, 봐봐 요치, 이렇게 일단 두윌 넣고, 넣고, 됐다 그치. 탱크 있나? 아 잠깐만 이거. 스팀팩 같은 거 있어? 있네. 아 큰일 났다 이거. 여기도 와? 천지에서 난리네. 빨리 가자. 여기도 했다. 여기 서고. 여기서 갔다 와. 어우 좋아. 가자. 일단 네가 몸빵을 하고. 잘 찾죠? 그치 그치. 때리고. 그치 그치. 알렉스는 세다. 일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야. 아 일로 가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옆에 쏠 거 같은데? 안 쏘겠지? 안 쏠 이렇게 만든 거겠지? 가자. 쏠 거 같은데? 이거 되게 예쁘다. 어떻게 잘 만드시냐? 수입 병사 같은 거 올라와. 바로까지. 아.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아. 나 보인다? 빨라 빨라. 끌렀다. 상상도 못했다. 여기를 깼잖아. 아. 어머. 야. 벙커가 있어. 벙커가 있어. 벙커가 있어. 잠깐만. 해먹을 할 수가 없어. 어. 해먹을 할 수가 없어. 야. 쏘지 말아봐. 나 그거 먹게. 아. 아. 뭐야. 좀 먹게. 쏘지 말아보라고. 와서 먹을 수 있는 거 같아요. 이거 뒤로 가서 먹을 수 있는거 맞아? 견적이 안보이는데? 공중 같은거 없나? 사령굴 파괴해서 저것만 깨면 되는거고 부가 목표는 없네 가면은 탱크랑 행성 요새한테 다 서실거 같은데 일로는 가면 안돼 아 안돼 다시 가져왔다 왜 보이는거야 아 이게 있구나 이걸 깨 너희도 이제 공격병력에 합류한다 깨란 말이야 깨 깨 저 깨면 안보이는거 아냐 1대1대1대1 깨 탁월이가 어디까지? 여기까지겠지? 제발 부착 드립니다 어어어 부착 드립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많아 많아? 아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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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앙 TA I'll take care of it Right away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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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좋아 깨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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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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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와 나 일로 오라고 바로 실시해 사신은 벽이 사신이 벽을 사신도 뽑을 수 있어요? 아 뽑을 수 있네요 근데 뽑아도 지금은 넘을 벽이 없어요 이건 좀 높은 벽이라서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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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어딨어 도망가 도망가 아 아 아 아 아 상상도 못했다 아 상상도 못했다 야 이거 너무하네 이리와 자 어딨어 가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판 붙어볼까 일송이 여기 지원이 필요하니 여기 지원이 필요하니 옥 아 아 여기 지원이 필요하니 여기 지원이 필요하니 여기 지원이 필요하니 어 나 왔니? 여기 가라 깰 준비해 깨! 오케이 해소에서 깰 수 있어? 전작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택을 좀 압으로 저거 사가리가 안나 아 아 아 아 깨 깨버려 이것도 이것도 깨버려 아 사거리 닿냐? 아 사거리가 똑같나봐 아 뭐야 우리 벙커 어디갔죠? 벙커가 원래 없었는데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나요? 여태까지? 군수 공장 만들어서 탱크를 좀 많이 가져가야겠다 일단은 탱크가 적있네 왜 저기 있을까 여기가 먼저 가고 그 다음 탱크 가는 걸로 어 아냐 부시해 한 번에 깬다 사나이는 가서 가세해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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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져버려 사령도 깨워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돈도 없는데 필요 없어 돈도 없으니까 지구위에 일어난 모니터 아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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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정을 지키게 이 기계가 너무 많아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